1.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나에게 종교는 어릴 적 초등학교 친구와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혈이 필요한데 엄마가 피를 주지 않아 살긴 살았지만 장애가 있게 됐다는 것이다. 어린 내가 듣기에 교회란 이상한 곳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이단이었다. 또 다른 기억은 어머니가 점을 봤는데 아버지의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용하다는 점쟁이의 처방은 절에 종을 기증하라는 것이었다.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종을 치고 아버지의 수명도 멀리 퍼지는 종소리처럼 길어질 것이라는 이 처방은 무교였던 우리 집을 자연스럽게 불교 집안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집은 종교 전쟁이 시작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누나가 도를 믿게 되어 대학 생활은 뒤로하고 증산도에 빠진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다. 누나를 이해하지 못한 부모님과 누나와의 종교 전쟁은 대립과 휴전의 반복으로 이어졌고 누나가 대학 졸업 후 증산도 안에서 묵매 결혼을 하며 집을 떠남으로써 끝이 났다. 하지만 나에게 종교는 분란만 일으키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영역으로 굳어졌고 절이 그나마 익숙하였기에 내 종교라는 불교였다. 대학에 들어간 나는 어릴 때의 영향과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사회의 문제에 분노를 표출하는 암울한 청년기를 보냈다. 불신앙의 인생을 살던 나를 변화시킨 건 대학 때 만난 아내였다. 아내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결혼 후에도 특별히 나를 전도하려 애쓰지 않고 기회에 있을 때마다 교양 강의를 들으러 가자며 근처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종교에 부정적이던 나는 가랑비에 오쩌듯 교회라는 곳에 점점 익숙해져갔다. 삶의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었다. IMF의 여파로 힘겹게 버티던 회사가 공중분해 되었고 그 후 나의 선택은 이직이 아닌 자영업의 길이었다. 의욕만 충만하고 경험 부족인 나에게 성공이라는 타이틀은 먼 얘기였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만을 거듭하던 나는 시래에 빠졌다. 몇 번의 실패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던 가정에 주님은 먼저 아내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 은혜를 나와 공유하고 싶었던 아내는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를 전도하기 시작했다. 처음 참여한 곳은 교회가 아닌 목장 공동체였다. 그곳에서 만난 지체들과의 나눔을 통해 좌절과 분노에 차있던 나는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웃음도 되찾을 수 있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낯설지 않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지만 예전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을 큰소리로 찬양하고 힘껏 기도하는 예배를 드렸다. 주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염치없지만 저에게 주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는 나의 첫 기도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였다.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고 격려해 주시는 목장 공동체의 말을 듣고 열이고 작전이라며 밤 10시 영업을 마친 후 지친 육신을 부여잡고 온 동네를 걸어다니며 주님께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기도 했었다. 아내는 묵묵히 중부의 자리에서 고난 중에 남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며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그 후에도 자영업은 여전히 잘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후 부모님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몇 번을 권유하는 나의 말은 한 번만 더 교회 얘기 꺼내면 부자의 연을 끊겠다며 찾아오지 말라는 모짓말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두 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77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79세에 예수님을 예수님 곁으로 가셨다. 나는 내가 결정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던 기복적인 신앙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호우적 되던 나와 같은 죄인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작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여 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을 내 삶의 기둥으로 삼고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철저히 깨닫고 해결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는 은혜이다. 지금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고 있다. 그 의지나 내 의지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오랜 망설임 끝에 시작한 제자 훈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죄인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립니다.